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그 줄기세포를 넣었다가 뺀 물이 배양해. 근데 아예 그 줄기세포 원형을 이 안에 넣었기 때문에 한 병 한 병 만드는 게 너무나 고가고요. 방송을 자주 뚝딱뚝딱 만들어서 할 수가 없는 제품이에요. 첫 단추부터 그냥 줄기세포 배양하기 그 귀한 성분으로 배양하기 아니라 원형의 성분으로 관리를 제대로 해보시고 여기에 오로라 세럼이 들어갑니다. 근데 저희 이거 못 드린 적도 있었잖아요. 네 맞아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데 오늘은 이 오로라 세럼이 무려 두 병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. 진주의 느낌이에요. 실제로 진주에 내피 단백질이 들어가 있어서 피부를 건강하게 케어해드림과 동시에 피부가 환해 보이고 예뻐 보이게 해드리는 그런 에센스입니다. 저는 사실 셀레니엄 제품 다 너무 좋아하지만 이 제품이 제일 좋아요. 그러니까 피부가 요즘에 얼었다 녹았다 완전 칙칙한 이 상태에서 지금 아래쪽 제 손등을 보시면 완전 안부터 쫀쫀하게 채워져서 빛나는 이 피부. 정말 이런 피부 만들려고 우리가 공들여서 스킨케어하고 막 그러잖아요. 근데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그 진주 내피 단백질이 무려 200% 강화됐기 때문에 더 쫀쫀쫀한 그 느낌. 피부 속부터 밝아지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오로라 세럼은 시중 매장에서도 단품으로도 인기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방송 안에 매번 못 드렸어요. 그런데 오늘 두 병을 드린다는 거는 수량적으로 오늘 저희가 준비 수량이 많지 않다라는 걸 눈치채셨을 겁니다. 오늘 꼭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오로라 세럼 두 병, 스킨과 에멀전 각각 다 두 병 찬스. 사실 이렇게 드리면 크림, 실제로 면세점에서 러브콜을 받아서 면세점에서 똑같이 보실 수 있는 이 럭셔리한 셀레니엄 크림은 한 단지밖에 못 드릴 줄 알았는데요. 오늘 역시나 두 단지가 들어옵니다. 그동안 수없이 많은 크림을 써보셨겠지만 이 크림은 꼭 한번 경험해보세요. 제가 막 두들겨도 일말에 움직임이 없죠. 스파츄러로 떠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그 순간에 체온과 만나면서 싹 녹아내리기 시작하고요. 피부에 닿자마자의 느낌은요. 이게 이렇게 되직한데 흡수가 잘 되겠어? 순식간에 안쪽으로 쫙 빨려 들어가면서 그리고 너무 좋았던 건 겉에 남는 느낌이 완전 실키한 느낌만 쓱이 남는 이 느낌. 안으로 싹 전달이 다 된 거죠. 버터를 빵에 바르는 느낌과 굉장히 묽은 잼을 바르는 느낌이 다르잖아요. 버터는 이렇게 발라질 때 굉장히 꾹꾹꾹 누르듯이 채워주듯이 발려지잖아요.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두 개의 크림을 오늘 만나시는 날입니다. 줄기세포 원형 그대로 다 넣어드린 이 고급스러운 라인을 바르시면 어떻게 되느냐. 제가 인체 시험 결과를 보고서 이래서 줄기세포 바르는구나. 바로 느꼈는데요. 죽은 세포층. 이게 켜켜이 쌓여 있으면 내가 아무리 뭘 열심히 바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. 턴오버의 도움들이고요. 이미 처진 피부는 이건 포기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계세요. 이미 처진 상태를 읽어 어떻게 해. 탄력 보건 개선의 도움. 노화와나 안티에이징의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기초 이것저것 다 발라봤는데 그냥 보습만 주는 촉촉하게 적쳐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 살 더 먹었잖아요. 본격적인 관리를 시작해보셔야 된다는 거죠. LG생활건강의 70년의 역사 동안에 이런 기초 제품은 처음이었어요. 이거를 발라보시면 스킨, 로션, 크림 세 단계만 발랐을 때 이런 놀라운 결과 피부 속에 힘을 찾아 드리기 때문에 주름 관리, 어떤 피부 처짐 관리 이런 건 기본으로 받아보시면서 셀레니엄 라인을 쭉 이렇게 넉넉하게 받아보셔서 너무 좋으실 텐데 저희가 추가로 드리는 것 또한 셀레니엄에서 드리는 것 중에 가장 정말 비싼 것들로 저희가 엄선했어요.